성장면에서 지금이 더 빠른지 아니면 경장 보면서 명장할 때가 더 빠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걸 비교하기가 그런 게 20대 때, 아무튼 10대 후반이나 20대 때 영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책을 많이 봐서 머리에 다 넣는 거죠. 지금은 책을 안 본다고 해도 그때 넣는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책을 볼 때, 안 볼 때 비교보다는 그렇게 넣는 것들이 계속 소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을 수는 없고 그때 넣는 정보들을 정보들이 제안해서 체험과 만나면서 소화되니까 또 필요한 정보를 계속 넣어주면서 가긴 하는데 좀 수월해진 거죠. 그때 많이 넣어 놔 가지고 좀 수월해진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 정보들이 제안에 계속 소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때 그렇게 안 넣어 놨으면 지금 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나 체험은요. 참나만 만나시려면 여러분 그냥 애고를 초월시켜 버리는 거는 몰라 하나 하면 돼요. 몰라 하고 참나 자리에서 아공 복공의 도리, 일체가 이것만 하면 돼요. 애고와 참나 구별, 그리고 참나에서 애고가 나춘다는 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애고가 그대로 우주죠. 우주 전체를 지금 현상계 모든 걸 지금 애고로 대표한 거니까 이 몰라 수시로 몰라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 자리 만나고 아공 복공을 딱 요약하면 나는 애고가 아니라 참나더라. 힌두교는 이것만 해요. 몰라 해가지고 깨어나고요. 나는 애고는 이제 당연한 거니까 나는 참나더라. 내가 우주더라. 이게 여기 아공 복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참나더라 그러면 아공이 들어있어요. 애고를 초월해 줘요. 내가 우주더라. 우주가 내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게 복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두 가지만 딱 가르쳐줘요. 스승들이. 어디 가서 참나 만나라 명상법 가르쳐주고 학당 같으면 몰라 해라. 일체를 내려놓고 참나의 현존.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주목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이것만 알아라. 그대가 참나고 그대가 우주다. 이거 품고 어디서 하든 숲에서 하든 도시에 하든 어디서든 정확히 자기 참나 자리 알고 이 이치 깨달으면 아공 복공을 알죠. 이렇게만 해도 돈을 얻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정도로 더 얻은 분들도 있고 저는 책을 많이 정보를 넣는 게 뭐냐면 애고가 재료가 많아야 돼요. 재료가 많으면 이 참나가 참나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을요. 지금 아공 복공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저희는 육바라밀이 들어있다고 해요.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육바라밀을 꺼내서 자유자재로 끌어다 쓰려면 많은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경험, 경험도 재료고 경험이나 개념들이 재료죠. 그래서 책을 많이 봐주고 경험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걸 계속 재료를 애고한테 넣어주면 이 애고가 참나의 작용이더라 하면서 이 애고가 경험한 것들, 많은 책을 읽어서 간접 체험한 것들이죠. 개념으로, 관념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계속 충돌이 나면서 참나 안에 있는 진리로 훨씬 많이 끌어낼 수 있어요. 즉, 내가 자명하다 그러면 끌어낸 거예요. 참나는 알고 있고 애고는 모르는데 애고가 언제 참나의 정보가 애고한테 제시되느냐 애고가 자명하다 할 때 참나 안에 있던 진리가 애고한테도 나타난 거예요. 자명하다. 이게 어디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참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명하다 할 때 참나는 알고 있는 게 애고는 모르던 거죠. 참나만 알고 있던 게 애고한테도 드러난 거예요. 자명하다. 처음에 자명하다고 완벽한 게 아니죠. 자기가 자명한 만큼 드러난 거예요. 또 더 공부하면 더 자명해지고 더 자명해지고 그러면 우주의 진리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재료가 돼요. 공부의 재료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깨어있는 참나와 이 경험과 개념들이 계속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명한 게 점점 늘어난다는 건 참나만 알고 있던 진리 참나 안에 있던 우리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 14조죠.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들이 우리한테 드러나요. 자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읽으면 자명하지는 않죠. 맞는 말 같긴 하지만 내가 체험을 통해 자명하다고 인과하기는 힘든 말들이 많죠.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진리야 하는 자명항이 점점 커져간다는 건요. 참나에 있는 진리가 에고한테 드러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에고는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끌어내야 돼요. 엄청나게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육바라밀 밖에 없다면서 뭐가 엄청나냐. 육바라밀의 다양한 조합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육바라밀을 아주 단순하게만 이해하시면 다양한 일에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육바라밀이 맞는 건 아는데 이 상황에서는 육바라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황 또 바뀌니까 또 모르겠고 이러시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모든 상황에 참나는 다 육바라밀로 이렇게 적용해서 일을 풀어가지 않겠어요? 참나를 닮으려면 이 에고가 에고의 그런 탐진치는 내려놓고 탐진치는 중생성, 이 에고성을 내려놓고 이 에고가 이 참나랑 공명해서 지금 이 육바라밀의 힘이 엄청 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육바라밀이 커지려면 이쪽이 탐진치면 이쪽이 육바라밀이죠. 이게 커지려면 경험과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원없이 책을 저는 도서관에서 한 6년 대학 도서관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6년간 제가 있던 자리가 있어요. 주로 책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항상 하루에도 관련 서적을 다 뽑아다가 이걸 보다 보면 생각이 이리 뻗어나고 이리 뻗어나고 한참 있다 보면 항상 책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정보를 놓고 제가 그때 이해할 수 있는 자명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종이에 적어요. 이해 안 되는 것들 메모장에 오늘 읽은 책들끼리 충돌나는 것들 내가 자명하다고 판단하기 힘든 것들 모순이 발견되는 거 충돌나는 것들을 쭉 적어서 들고 제가 이제 신촌에 있었으니까 경곡군까지 정로까지 쭉 걸어 나갑니다. 저만의 산책 루트가 있어요. 연대에서 이대로 고개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정로까지 가요. 걸으면서 뭐 하냐면 걸으면서 계속 이걸 생각합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 이제 막혔던 것들이 도서관에서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막혔던 것들이 몇 개는 풀려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개가 모순이 안 될 수 있어. 유교의 주장과 불교의 주장에 충돌이 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결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시키기 작업을 왔다 갔다. 갈 땐 걸어갔다. 이제 올 땐 버스 타고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야에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보여주면서 계속 생각은 그것만 몰입해서 해가지고 몇 개 건지면 아주 성과 있는 산책이죠. 이 짓을 20대 때 해가지고 답을 좀 얻어서 33, 31살에 제가 학당을 열었는데 학당 열고도 계속 그짓만 했어요. 또 한 7, 8년 더 하니까 유튜브 강의할 뭔가 준비가 다 되더라고요. 이게 10대 후반부터 이제 한 30대 중반 이상까지 제가 계속 해온 그 노력들이 이제 30대 후반까지죠. 한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열심히 올리기 시작했죠. 2011년, 12년부터. 그러면 이제 거의 30대 후반 향해 갈 때쯤에 뭔가 결과물이 나온 건데 이때 책 많이 안 읽었으면요. 제가 이렇게 종합을 못 해드려요. 책 많이 안 읽고도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나다. 내가 우주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도인 찾아가서 뭐 얻은 게 뭡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내가 참나다. 네가 우주다. 와! 하는데 우주가 왜 이렇게 생겼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참나로부터 그렇게 나왔다. 그 이상 해줄 말은 없어요. 사실은. 참나로부터 나온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럼 지금 어떻게 저는 판단해야 되나요? 이 순간에 어떻게 육바람을 우주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나요? 그럼 또 해줄 얘기가 너는 참나다. 이걸 알고 살아라. 우주가 너로부터 나왔다. 이걸 알고 살아라. 내려놓아라. 이 이상 뭐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육바람을 알면요. 우주가 뭘 아주 디테일하게 될까요? 0.0001mm까지 재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선, 여기서부터는 악. 여기서부터 선 넘어가는 거. 이거 안에만 있으면 선 안 넘는 거. 이게 선명히 판결이 나옵니다. 제가 홍의각당이 할 때도 육바람을 분석에 있어서 제가 뭐든지 자유자재로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열었거든요. 그 자신이 있어서. 31살인데 그때가. 31살에 그때 그 자신이 생긴 건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인류에게 내려온 지혜라는 지혜는 제가 중요한 건 다 봤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한 몇 천년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저는 참나 체험을 통해 확인했으니까 든든하게 당당했죠 제가. 누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해도요. 제가 31살에 학당 열 때도 누구든지 오시라 저는 아무 꿀릴 게 없으니까요. 제 머릿속에 몇 천년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제가 다 검증해 봤는데 뭐가 꿀리겠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한 14년 15년 됐는데 그 뒤로도 공부 엄청 했어요. 나와 보니까 더 정밀하게 더 정밀하게 또 공부는 끝이 없더라고요. 더 또 제가 생각도 못했던 또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계속 그 재미로 또 한 8년 더 공부하다가 31살에서 8년 지난 거죠. 그때쯤에 저희가 유튜브나 알리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많은 분들께. 그러니까 하늘이 쉽게 알리기도 안 했잖아요. 저는 당당해도 하늘이 그때는 누가 와서 촬영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이렇게 녹음도 잘 안 해요 얘기를 해도. 저는 당당해도. 그런데 8년 더 닦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거 다 제가 준비 안 된 거면 안 된 거면 상대방도 거기 다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딴에는 자신이 있어도 또 한 8년 더 닦으니까 그때는 신기하게 이런 장이 만들어져요. 유튜브에 올리자는 사람도 나오고 신기하게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하늘이 도왔다 한 게 그 전에 혹시 올렸으면 다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딱 더 당당해지고 더 자명해질 때 그런 외적으로 알릴 수 있게 또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이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도와서 하는 거라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재밌게 할 고 생각만 하는 거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건요. 저희가 역량이 되면요. 알아서 알아서 또 반드시 장이 열려요. 또 새로운 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고. 제가 기대하는 건 올해 내년에 뭔가 우리가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 제가 항상 해보면 7, 8년쯤에는 성과물이 나왔는데 유튜브에 알린 지 올해가 7년째, 내년이 8년째고 그래서 그런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책 읽기가 제 고2, 고3 때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더 좋은 데 갔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고2, 고3 때 특히 고2 때 열심히 막 노자, 장자, 사서 이런 걸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봉호 할아버지 책을 보고 감명받아서 유불선이 하나다 그러니까 성경도 봐야 될 거고. 성경, 유교 책, 도교 책, 불교 책, 집에 있는 거. 그 전부터 집에 있었지만 안 보던 거 다 모아서요. 제 동생이랑 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철학, 그때 나름 철학 체계는 고2, 고3 때 다 짜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막 올라오자마자 대학교 1학년 봄부터 제가 전통사상연구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앞으로 참관한 건데 제가 만들자고 한 건 아닌데 친구들이 만들자고 해서 같이 발기인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그냥 독박을 썼죠. 네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으니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간사가 돼버리면서 그때부터 막 나간 자료들이 다 노자일장, 이기론, 태극도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계속 매주마다 스터디를 했거든요. 전통사상연구회. 그러니까 제가 고2, 고3 때 그걸 다 해놓은 거죠. 퇴계집, 멸곡집도 보고 동경대전, 아무튼 서점에 가서 종교, 철학 관련된 것 같은 건 인도급은 막 구해봤어요. 그때가 아무튼 머리가 또 수험생활 아닌 건 다 재밌을 때잖아요. 공부 안 하고 이거 하면 너무 재밌어서 고2, 고3 때도 요즘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죠. 그때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 특히 많이 저도 정보를 넣어놓으니까 고3 때 또 그게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고3 때는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주말이나 이럴 때 연구하고 대학 오니까 이제 제대로 연구하자 해서 6년간 도서관을 잘 활용했습니다. 6년간 항상 도서관 외층 가면 철학 코너 옆 코너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열심히 파보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요. 그때는 죽을 마셨죠. 다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놓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으니까 나중에 편했어요. 나중에 제가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명상하잖아요. 난 진짜 오늘 몰라만 할 거야. 난 내가 참나라는 것만 알고 싶어.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명상해요. 나 진짜 내가 참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거 거기까지만 알고 싶어. 더 알면 나 머리 아파. 이렇게만 알 거야 하고 제가 아무리 앉아서 명상을 해도 참나 각성 상태에 딱 들어가면 이 내재되어 있던 진리가 제 예고 안에 무의식 안에 저장돼 있는 엄청난 재료들을 검색해서 또 탁 들고 나와요. 불교에 불경에서 말한 대승 귀신이 이 이치가 지금 이거 아니겠냐 하고 탁 나오면 또 감동 안 받을 수. 안 풀리던 게 또 풀리니까 명상하다가도 적어놓고 제 옆에는 항상 메모장이 있어요. 적어놓고 명상. 명상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무도 못 풀었던 게 풀리는 거예요. 주역의 어느 구절이 뭐다. 그럼 또 적어놓고. 거의 채널러 같은 느낌이죠. 저는 명상을 하고 쉬고 싶은데 명상에 들어가면 자꾸 정보가 나오니까 적고. 이 참나로부터 오는 정보인데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또 공유해야 되니까 이게 뭐 저만 보라고 왔겠어요. 그래서 공유해 놓고 컴퓨터로 저장해 놓고 이 짓을 30대는 거의 10년 내내 그 짓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구 하나가 해야 정보가 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거 하니까 도대체 나이도 젊은 게 어떻게 나이도 어린데 언제 이렇게 공부했지? 한 여자친구 없이요. 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공부하시면 뭐 사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할 거예요. 장담하건대. 저는 그냥 끝없이 도망가려고 끝없이 막 하늘이 설마 여자도 보내주시고 막 할 거야. 이성도 생기고 할 거야. 하늘이 설마 그렇게 무심할 리가 했는데 진짜 30대 후반까지 완전히 하느님이 저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어요. 누가 다가오면 막 쫓아내는 기분. 공부하래야 다가오지마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체념하고 계속 이 길밖에 없다고 하다가 40 넘으니까 혹시 하늘에서 내가 기혼으로 분류된 게 아닐까? 막 이런 약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믿고 공부를 했는데 혹시 하늘에서 내가 결혼한 걸로 분류된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뭐 징조도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 계속 공부만 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음경 강의하면서 진짜 공부 외에는 막 이제 시간 내기도 힘들다 할 때쯤에 어떻게 또 신기하게 그게 이를 때쯤에 또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사실은 화음경 연구하고 강의하고 막 이게요. 일주일이 타이트해서 이제는 뭐 연애를 하라고 해도 할 시간이 없네 하게 그게 하늘이 그냥 막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준 것에 대해서 완전히 뽑아 먹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정보 줬잖아? 토해내. 그래서 끝없이 그걸 강의 교재나 강의로 만들어내느라고 정신 없을 때 또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눈치껏 하늘의 움직임 보면서 계속 맞춰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정보는 많이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경험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나 깨어있음과 그 경험 재료가 만나면 다 재밌는 재밌는 참나의 지혜를 하나 얻어내요. 명심보감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를 체험하지 않으면 지혜 하나를 얻을 수가 없다. 한 가지를 내가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간접 경험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놀 거면 TV라도 봐요. 왜냐하면 간접 체험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상황에 어떤 육바람이라 하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공부하면요. 눈에 보고 듣는 게 다 재료가 돼요. 그런 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참나요. 내가 열반이요. 내가 우주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한 분들은 소승으로 흘러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보지도 말고 거기에만 집중하자. 그런데 그런 수행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건 좀 소승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승적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데 뭘 가리고 뭘 안 가리고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참나의 뜻대로만 판단하면 되지. 이렇게 아예 열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두려우실 수 있는데 학당 오셔서 방향 제가 잘 찾아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때 방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두려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차근차근 아주 쉽게 대승의 길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잘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은 많이 보시길 원해요. 감당하실 수 있다면. 그런데 이런 책 보기는 안 돼요. 책 많이 보란다고. 저도 그래서 고생했던 건데 개념에서 개념으로 나가는 책 보기를 계속 하시면 힘듭니다. 사실. 체험이 태양이면 개념은 달이에요. 달은 태양빛 받아서 밝죠. 체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념화한 거는 이 달빛도 밝아요. 보름달이에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것에서 개념을 계속 개념에서 개념으로 계속 전개가다 보면요. 점점 빛이 희미해지다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다가 책을 볼 때 개념에서 개념으로 나가는지에선 딱 경고가 와요. 찜찜. 더 가면 찜찜. 멈춰요. 자명한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멈춰요. 자명한 느낌이 든다는 건 체험에 가까운 거죠. 내가 체험한 게 있고 거기에 가까운 상태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개념화 해가지고 머리 굴려도 자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낸 게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생각을 하지 마라. 뭐 내려놔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또 개념을 버려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 개념 아주 좋아요. 개념 훌륭한. 개념은 여러분한테 개념이나 관념들은 아주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엄청 활용하셔야 돼요. 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명함을 넘어서까지 개념을 밀고 나가시면 안 된다. 저는 자명함의 범위 안에서만 놓으시면 괜찮다. 이 체험이 주는 이 자명한 장 안에서만 개념이 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 개념은 해와 달이 만나는 뭡니까? 광명할 명자 명이죠. 얼마든지 광명함을 도와주는 빛이 된다. 이 달빛도. 근데 이게 태양에서 멀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는.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욕망도 죄 아니다. 참나가 51%가 돼서 굴려서 쓰면 욕망도 다. 모든 보살 또 아주 훌륭한 재료. 그러니까 자명함 안에서 양심 안에서 개념이건 욕심이건 다 굴려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걸 실험해 봤죠. 실험해 봤더니 개념이 자명함을 넘어가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다시 제가 체험을 통해 그 자명함을 보강하니까 그 개념들이 다 저한테 다시 또 독이 됐던 게 약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도인이면 어떤 개념을 들고 와도 다 풀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는데 거기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가리고 문파 안 가리고 막 본 게요. 아니 이것도 도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전에 원불교 교무님이 원불교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원불교 경전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고. 왜냐하면 원불교도 도를 표현했다면 그 용어 차이지 제가 설명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제가 원불경제를 많이 연구해서 하는 줄 아실 거예요. 성경을 제가 많이 연구해서 한 줄 아실 거예요.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본인께 본인이 당하는 거죠. 내가 몇 십 년을 봤는데 유농식 걸 봤더니 엄청난 게 나와요. 저놈은 얼마를 본 거야. 그렇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을 아는 거지. 책을 많이 봐서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책을 죽어라 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제 참나 안에 있는 걸 끌어내기 위한 재료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봐서 책으로 내 이론을 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참나에서 오는 이 자명함이 죽죠. 그런 식 책보기는 안 됩니다. 자명함을 넘어서까지 책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수행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때 대학 때부터는 단학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건 확실히 챙기고 넘어간 것들은 저를 힘들게 했어요.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힘들었어도 참고 버티다가 어떻게든 그것들을 제가 자명함 안으로 끌어들였기에 답이 나온 거지. 만약에 제 자명함이 그 개념들을 포괄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아주 힘든 상태에 있겠죠. 개념은 몰리가 있고 체험은 요만한데 개념은 여기가 있으면 저는 의식이 아주 분열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자명함을 더 키워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게 관건이라고 보면 돼서 중요한 거는 지식을 버려, 개념을 버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참나만 알면 돼요. 참나에서 오는 자명함이 지식과 개념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대충 질문 나와서 막 던지는데 답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책 많이 본 제 강의 중에 그런 비판 많아요. 저 사람은 책 보고 한 거다. 왜냐? 도인이 지식이 저렇게 많을 리가 없다. 도인은 지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이런 도인이죠. 나는 참나다. 내가 우주다. 이것만 알고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은 사실 부러워해요. 팔자가 좋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저런 도인 팔자였으면 일생 얼굴 좋아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굴이 좋을 리가 없어요. 어제도 유마경 번역한다고 새벽까지 번역하고 잠 설치고 했더니 또 이번 주에는 참선 캠프 라네요. 유마경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하는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죠. 또 하다 보면 재미있어서 푹 빠져서 유마경. 유마경을 남하고 다르게 저는 남하고 다르게 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유마경 저자의 뜻을 읽어내는 그 재미에 빠져서 남들 풀이는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볼 때 잠명한 풀을 계속. 그거 읽어나가다 보면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새벽까지 가요. 그 재미에 저도. 지금도 책을 예전보다는 덜 보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정보 읽어내는 힘이 훨씬 커졌겠죠.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라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면 돼요. 저는 성경이나 다른 경년들을 많이 본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수신결을 제가 한 번 보고 강의한 거 녹취해서 책 낸 게 10년 전에 낸 수신결 강의예요. 처음 한 번 정도 가고 재밌는데 해서 제 동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처음 한 번 본 책을 놔두고 얘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녹화했다가 녹취해서 친구들이 저한테 주니까 제가 다듬어서 낸 게 10년 전에 수신결 책 낸 거예요. 겁도 없죠. 그 겁이 없는 이유가 수신결 저자가 안 거 나도 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뭘 보건 겁이 없는 이유가 제가 안 본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정도는 제가 공부했어요. 어느 경에서도 내가 안 해 본 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영어만 어떻게 됐는지 말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도를 알고 참나의 뜻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남의 글 읽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도가 아니라 그 책 저자의 미묘한 생각의 편견도 생각의 어떤 특징들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논리 구조도 읽어내야 되고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도를 아는데 내가 도를 아는데 왜 저 중생의 생각 하나를 읽어내기 위해 이렇게 힘을 써야 돼? 안 그래요. 그 중생을 이해하고 나면 도를 훨씬 다양한 시각에서 또 이해해요. 도는요. 달이 천강에 비치잖아요. 그럼 천개의 강이 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럼 달이 다 다르게 맛이 납니다. 저는 그 천강까지 다 즐기고 싶은 거예요. 저 달만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또 내 마음에 비친 달만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 안에 비친 달까지 다 즐기고 싶어서 제가 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요. 도 얻었는데 책을 왜 또 봐요. 다른 중생들은 도를 어떻게 표현하나 더 궁금해요. 이제 저는 더 편하죠. 정복해내는 건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읽으면 다 보이죠. 뭔 소리 하는지가. 근데 거기서 뭘 읽어내냐면 저는 도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도가 어떤 중생의 개성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어떤 중생의 시각에서는 도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 그거를 취하는. 그러면 제가 훨씬 또 경험이 늘면서 경험이 늘면서 간접 경험이 늘면서 도에 대해서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끝없는 공부죠. 저는 지금 원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부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게 또 공부예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어떻게 교재로 만들어서 전달할까 연구하다가 또 공부. 실제 강의장에서 전달하면서 전달하면서 정보가 정리돼서 더 재미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나누는 게 저는 육바람의 실천이니까 도구. 그래서 재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자리이타가 원없이 할 수 있는 장을 열었고 지금 그 장에서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 재밌죠. 애고가 막 재밌는 건 아닌데요. 이 자체가 재밌어요. 애고는 항상 자극적인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또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일에 몰입하면 또 애고도 신나서 따라오니까. 그 정도는 되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밋밋하다가 또 재미에 가슴 두근두근하게 또 빠졌다가 밋밋하다가 빠졌다가 하는 하루 종일 하고 삽니다. 지금도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책을 또 많이 보지 않겠어요. 책 안 본다는 게 없어요. 도인은 책 안 본다 이런 소리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도가 제가 추구하는 도랑 달라서 그래요. 그분은 책 안 보고 그 시간 있으면 참나에 더 몰입하겠다 하는 그런 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분 입장은 존중합니다. 제가 그래서 역지사지를 저는 어디서 배우냐. 책 읽으면서 배웠어요. 책 읽으면서. 수많은 저자들 입장을 다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이 뭔 소리 해도요. 제가 이미 읽은 수많은 책에서 다 나왔던 사고 방식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조합이 조금씩 다르지. 저는요. 조선 선비들 4단 7정론 하나 이해할 때 조선 선비들마다 학설이 다 달라요. 태계학파 율곡학파 쉽게 나누시죠. 태계학파 안에 또 제자들은 태계 율곡이 또 적절히 가미되어 있어요. 태계 45% 율곡 55% 누구는 태계 15% 율곡 85% 저 그거 다 잡아내요. 그 짓을 대학 내내 했어요. 선비들 하나만 다 이해하려고 해도요. 엄청나게 역지사지를 안 하면 내 주장만 갖고 있으면요.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주장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사색당파에 빠져요. 상대방이 미친놈 같거든요. 똑같이 글을 읽고 저렇게 헛소리를 하지? 이렇게 바라보집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요. 또 달라요. 이 말도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태계학파 율곡학파로 크게 나뉘는 수많은 선비들의 글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요. 얼마나 재미있대요. 재미있는 중에 제 안에서 진리는 선명해지고 또 하나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게 돼요. 다양한 중생들의 시각. 이왕이면 그렇게까지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에 제가 답을 그냥 합니다. 심심하던 차이. 질문도 요즘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낮에도 질문 없냐고 그렇게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자명하셔서.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제 얘기만 하고 끝내면 심심하니까. 자, 오늘 이제 마무리로 화서 이왕노 선생 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짧아요. 화서 아은이라고요. 화서 선생의 아주 좋은 글을 모아놓은 어록집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선비죠. 군대 갈 때 저는 그때 퇴식은 하고 있었어요. 퇴식 할 때라 단전호흡에서는 자유가 온 뒤에 군대를 갔는데 대학원 1학년 때 퇴식을 해서 호흡이 이제 좀 호흡에서 자유가 온 채로 이제 호흡에서 자유가 오니까 그때는 이제 도가적인 수행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니까 이제는 막 중국 도장이나 도교 책도 더 신나게 봤죠. 이제 대학원 때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서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도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제 스승 중에 한 분이에요. 쇼펜하워 이런 분들은 아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서양 철학 쪽한테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책을 막 읽으면서 호흡해 가면서 공부하다가 대학원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14주 훈련이거든요. 장기훈련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건빵주머니에 며우 곽종석 선생의 이결 하나 제가 복사해가지고 제가 책으로 만든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건빵주머니에 딱 들어가요. 그 싸재 물건 다 반납해라 할 때 끝까지 죽음거리는 마음으로 버텼죠. 이거 걸리면 큰일나. 아무튼 걸리면 불문하고 일단 기합을 받을 텐데 어떻게 난 이거 없으면 군생활 안 된다 해가지고 14주 동안 너무 심심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감옥에 끌려온 것 같은 마음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완전구장하고 뛰어다니는데 틈틈이 밤에 시계 작은 불로 이결 한 줄 정도 읽고 자면 침대에서만큼은 제가 이제 군대를 벗어나서 막 이런 진리의 세계에 흠뻑 빠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한 중반 꺾이니까 제 친구한테 이결만 보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내가 보던 우리 집에 있는 문집 제 친구도 알거든요. 거기 있는 글들 중에 화서 이학노 선생님 글 같은 거 좀 보내달라 했던 진짜로 그 편지 봉투에다가 꽉 채워서 보내 왔더라고요.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활동 안 가고 어느 날 제가 혼자 공군 노트에 다 붙였어요. 화서 아흔을 해서 점 찍으면서 노니까 이게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난 이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군대에서 완전히 나를 소외시켰잖아요.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몰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내 고향에 온 기분으로 찍고 있으니까 제가 바라보던 같은 방 4명 쓰는데 친구들이 넌 아마 큰 학자가 될 것 같다. 군대에서 그런 거 보는 특이한 놈이 있구나 했는데 그때 봤던 글들 중에 하나인데 이학노 선생님 그러면 교과서에서 그냥 위정척사파. 보통 이 정도 알고 넘어갑니다. 아주 꼰대 중에 꼰대 이런 식으로 보통 알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철학 수준을 가지고 위정척사를 하고 철학적 기반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치 뭔 생각으로 사셨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것도 역지사지도. 그때 선비들 역지사지도 하고 진리도 얻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도 읽고 진리도 더 확인하고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유교 선비들은 이 참나를 허령지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교의 공적 영지랑 똑같아요. 텅 비어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지각한다. 그러면서 주자가 이럽니다. 불매 이 자리는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다. 자나깨나 한결같이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다. 이게 양심이에요. 유교에서. 많은 분들이 유교의 양심 그러면 윤리도덕으로 우리를 누르는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한 알아차린 의식이에요. 허령지각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발동해 가지고 우리 애고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마음의 직책은 허령지각이니 마음이 맡은 바는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니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양심 자리에 천하의 온갖 원리가 다 갖추어져 있고 천하 만물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 이게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 유교에서 이 말 붙는 건 태극이에요.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갖추고 있고 천하의 모든 일을 관리하지 않음이 없다. 천하의 모든 일을 이 허령지각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니에지에 맞게 우주 모든 만사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음양오행이니까. 오행의 원리가 여기 갖춰져 있다가 작동하면 우주 만사를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허령지각으로 있다. 그러니 이 한 물건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온갖 변화를 모두 꿰뚫어서 갖추고 있으니 실로 한 몸의 생명줄이 된다. 그러므로 잠깐이라도 보존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유교에서 태극은 하느님인데 태극은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를 가지고 우주 만사를 처리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이에요. 우리 안에 하느님이 와 있다. 이게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통체, 통체 일태극이라고 어려운 말 하나만 쓸게요. 통체 일태극 하면요.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주 전체의 태극을 말하고요. 우주를 낳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통체라고 안 하고 각국, 각자 갖추고 있는 일태극. 각자 마음 안에 또 태극이 하나씩 떠 있어요. 달이 천강에 비친다는 건 똑같아요. 원래의 달을 통체 일태극. 우주를 관통하는 일태극이라고 하고요. 우주를 관통하는 본체가 되는 태극. 각구 일태극은 각자 갖출고 자거든요. 각자가 갖출고. 각자가 갖추고 있는 하느님 태극. 우리 마음 안에 각자대로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여기서 일처리를 다 아는 거예요. 우주만물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니까 그 원리대로 우리 심신을 관리해요. 그래서 제가 죄 지으면 바로 양심의 가책 때려버리고 인과응보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자리를 잠깐이라도 어떻게 이걸 보존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잠깐이라도 어떻게 이 자리를 살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법이 다 나와 버립니다. 허령지각을 잘 보존할 것. 두 번째. 이 자리를 잘 성찰할 것. 그럼 이게 양심 보존이고 이게 양심 성찰이죠. 두 공부 보면 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시로 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보존하는 공부예요. 지금 양심 내면의 허령지각이 생생하십니까? 잘 보존하고 계신가요? 잘 붙잡고 계신가요? 그럼 그 자리가 이제 또 자명하다 찜찜하다고 하는 거 잘 살피고 계십니까?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잘 살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어떻게 보존을 안 할 거며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느님이 하는 말을 잠깐이라도 살피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그러니까 중용에서 말하는 정성스럽게 해라는 것은 마음을 잘 보존하라는 소리고 광명하게 밝혀라는 것은 이 원리를 잘 밝히라는 거다. 학문의 길은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용의 대표적인 덕목이죠. 성. 정성스럽게 해라는 것은 양심을 늘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보존하라는 얘기고 공부는 광명하게 밝히는 길이다. 직관 체험과 직관이 체험이죠. 직관 체험과 분석이 잘 합해져서 광명해져야죠. 그것은 양심을 잘 성찰하라는 얘기다. 이 두 가지 말고 공부가 없다. 이 정도 얘기하실 정도는 선비들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 좀 한 선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비가 그냥 제사에 집착하는 제사 성애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선비도 있지만 참 선비들도 있어요. 아니 지금도 절에 가면 땡중도 많지만 고승도 있잖아요. 선비도 똑같아요. 이상한 선비도 많은데 참 선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시대. 그런 선비들 글을 읽어서 조선시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우주의 원리를 연구했는가 아셔야 돼요. 항상 나쁜 부분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또 좋은 부분도 봐야 돼요. 양쪽을 다 보셔야 역지사지가 되거든요. 공과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선시대 얘기도 해 본 김에 또 우주의 진리도 한번 또 아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는 우주의 진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 태극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힌두교에서 내가 참나다. 유교 선비는요. 내가 태극이다. 태극이 우주다. 태극에서 우주가 나왔다. 선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힌두교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유교 학문이 대승불교랑 함께 오히려 육바라밀과 이니의지로 천하만사를 자유자주로 경영하는 학문. 경영을 추구하는 학문이었다. 초호를 단순히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경영을 하려는 학문이었다. 우주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유교랑 대승불교랑 기독교는 제가 하나라고 늘 주장하는 다 대승철학이다. 거기에 서양철학까지 이게 다 하나로 대승사상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승의 세례를 우리식으로 받았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중심에 두고 유교, 불교, 유불선의 유교, 불교, 기독교, 서양철학까지 다 통으로 도교까지 이해하시면 좋겠다. 도교는 또 우리에게 단학법을 가르쳐줘요. 에너지를 배양해서 홍익인간 하는 비결. 다 취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뜻이 맞는 건 제가 볼 때 유교, 대승불교, 기독교, 서양철학 우리 민족의 그런 홍익철학 이런 게 아주 다섯 개가 특히 잘 맞는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